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오늘은 업스타트의 어닝을 좀 리뷰해보겠습니다. 대박이었죠. 이거 리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좋은 소식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과 리뷰하게 됐습니다. 업스타트는 제가 옛날에 리뷰해서 리뷰하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좀 샀다가 400불까지 갔다가 지금 100불대 초반이라 조금 오르락내리락이 심한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이번 2021년 네번째 쿼러, 어닝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리뷰를 하고요. 제가 정말로 한주도 안팔고 싶은 마음이 왜 드는지 여러분과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 바로 어닝을 보시면요. 이제 2021년 네번째 쿼러 EPS를 먼저 볼게요. EPS가 expected가 0.51센트였죠. 근데 번 돈이 0.89센트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75.19%가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이제 기대했던 거는 262.85밀리언 달러였는데 이제 진짜로 번 돈이 304.85밀리언 달러. 그래서 16% 정도가 더 많이 돈을 벌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뭐 메타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벌고 있는데 이 업스타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적어도 2021년도에는 한 번도 기대했던 것보다 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어닝이. 그러니까 저번 쿼러에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좀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밑에를 보시면 2021년 이제 첫 번째 쿼러부터 세 번째 쿼러까지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뭐 2021년 쿼러2에서는 EPS가 예상했던 것보다 150% 정도 더 많이 나왔어요. 이제 어닝이란 거는 한 번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렇게 가속이 붙어서 벌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플래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이 붙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건 EPS가 예상했던 것보다 75%가 더 많이 나왔고 그리고 매출이 15% 거의 16%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회사가 지금 IPO로 한 지 별로 안 돼요. 아마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지어진 것은 2012년도 4월 달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벌써 돈을 벌고 있는 것도 대단한데 AI로 돈을 벌려주는 핀텍. 지금 뭐 많은 핀텍이 있는데 지금 돈 버는 핀텍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돈을 버는 것도 대단한데 그 돈을 버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업스타트의 좀 대단한 점인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CEO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온 CEO인데 똑똑하고 꿈도 잘 꾸지만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어닝에서 제일 중요한 점들을 잘 포인트해놓은 리포트를 발견해서 여러분과 좀 리뷰하겠습니다. 이제 이 리포트에서 키 포인트로 말하는 것도 정말 굉장한 포트코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텔러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가 그렇게 대단했는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대단한 거는요. 요번 쿼러에만 이 업스타트가 리뷰한 돈. 그래서 빌려준 돈이 4.1 빌리언 달러예요. 1불이 천원이었을 때 4조 천억 원 정도를 리뷰하고 빌려줬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인데 굉장한 숫자입니다. 작년 숫자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보다 무려 4배나 많은 볼륨이에요. 1년 사이에 리뷰하는 돈.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이 업스타트가 리뷰하고 빌려준 돈이 4배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아니죠. 리뷰한 게 2020년도 포트코러에 비해서 요번 2021년도 포트코러에 4배가 늘었어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었던 게 컨버전 레이시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리뷰를 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 업스타트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리뷰해보고 내 인포메이션 냈을 때 돈을 얼마만큼 빌려가는가. 그 컨버전 레이시이 비교해 봤을 때 17%에서 24%로 늘었어요. 7%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행들이 와서 아니면 많은 커스터머들이 와서 이 회사에 리퀘스트 하는 거 그것도 늘었는데 이 리뷰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양의 사람들이 돈을 더 빌려가는 거예요. 그게 17%에서 24%가 됐습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면 컨버전 레이시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는 사이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클릭수가 숫자로 봤을 때 그 퍼센티지가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업스타트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돈을 빌리려고 어플라이를 해보고 그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커스터머가 지금 업스타트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간다는 얘기죠. 옛날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요번 쿼러에만 레비뉴가 305밀년 달러가 들어왔어요. 엄청난 거죠. 1불이 천원이었을 때 3천억이 넘게 요번 쿼러에만 돈을 벌었습니다. 만으로 10년도 안 된 회사가 한 쿼러에 한 분기당 3천원. 거기서 넷 인컴이 58.9밀년 달러예요. 1불이 천원이었을 때 589억 원. 그게 이제 넷 마진을 따지면 19%예요. 이런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넷 마진이 19%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제 보면은 1년에 번 돈이 135밀년 달러였는데 저번 쿼러에 번 돈이 58.9밀년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으로 한 쿼러에 거의 반을 번 거죠. 그만큼 성장률이 뛰어나다. 그리고 빠르다. 그리고 이 업스타트에서 지금 속도로만 성장해 준다면 요번 2022년도에 레비뉴가 1.4밀년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65%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1년에 65%가 성장을 하는 거죠. 매출이 사실 어닝이 65% 이상 성장을 한다면 그것도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어서 돈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어닝을 늘리기는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쉬워요. 뭐 자를 사람 자르고 아니면 돈 안 쓸 때 안 쓰고 이러면 좀 어닝은 늘리기가 쉬운데 매출이 65%가 는다. 정말 저는 업스타트 좀 더 샀어야 되는데 100불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가 저에게는 정말 쇼크였습니다. 10년도 안 된 회사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업스타트가 이제 어나운스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stock repurchase, stock buyback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0밀년 달러를.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buyback을 하기는 커녕 좀 더 많은 주식을 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테슬라도 그랬어요. 테슬라가 진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일란 머스크가 이제 한 5조 정도 1불이 천 원이었을 때 5빌리언 달러를 이제 좀 더 주식을 내놨죠. 그게 왜 나쁘냐 하면은 내 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이 10개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2개를 갖고 있었으면 20%의 오너십을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가 15개가 되면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주식 가치가 20%보다 낮아지는 거죠. 한 15%나 14% 이렇게 낮아지는 건데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했고요. 게임회사 스킬즈에서도 엄청나게 주식을 또 팔았죠. 회사에서 돈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합니다. 주식을 상장을 했는데 돈을 많이 못 벌고 계속 마이너스라서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요. 돈을 쓰기만 하고 상장은 했고 거기서 들어올 돈은 들어왔고 방법은 딱 두 개죠. 예를 들어서 인베스터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좀 더 주식을 판다든지 하는 건데 거의 모든 회사가 특히나 성장주나 테크주에서는 모든 회사가 주식을 더 팔죠. 돈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버는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업스타트에서는 벌써 스타크 바이백을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내 회사의 주가를 올려야 되겠다. 주식의 가치를 올려야 되겠다.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밀리언 달러의 주식을 사들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저에게 쇼크였어요. 이런 거로 하는 회사가 있죠. 벅크샤 헤허웨이 아니면 벤커브 아메리카. 벌써 업스타트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쇼크홀더들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가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정말 이 회사는 회사를 생각한다기보다 쇼크홀더를 더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회사.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이 CEO가 너무 잘하고 있고 돈 버는 것도 대단한데. 그리고 성장하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벌써 스타크 바이백을 한다. 네 오늘은 업스타트 어닝과 함께 좋은 소식. 스타크 바이백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업스타트 정말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CEO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솔직히 이렇게 좀 스타크가 뜨고 정말 잘 나가게 되면 좀 더 많은 스타크를 팔아서 회사에 돈을 더 챙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 쇼크홀더 생각하지. 뭐 이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 CEO는 벌써부터 스타크 바이백.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